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인구의 약 40%가 노비였다니까 전체 인구를 역사학자들이 한 천만 명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럼 노비는 400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산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고종황제가 노비 세습제 폐지를 공포하고 그로부터 8년 뒤 1894년 가보경장 때 노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노비라는 존재가 없어진 지도 12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라는 계급은 없어진 지 100년도 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노예나 다름없는 근성을 뼛속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예 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예 근성이란 사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강압적인 힘에 눌려서 시키는 대로 순응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말 그대로 자유가 주어졌거나 또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예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는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노예는 주인이나 관리자가 얘기할 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굽신굽신 땅을 쳐다보며 예 아니요만으로 대답을 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주인이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괜히 화를 돋구었다가는 매질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의견은 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문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도 어쩌면 노예 근성이 반영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자기 의견이랍시고 말 많이 하고 질문해대고 남의 눈에 튀게 옷 입고 행동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피아냥거리며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 저 새끼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갈걸 이거 군대가서나 중고등학교 때 많이 겪어봤죠? 한 사람 때문에 단체기압 받고 그럴 때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안에 또리를 틀고 앉아 있을지도 모를 그 노예 근성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근성에 처져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약자에게만 강하다 마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지의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했던 마름을 우리는 종종 사극에서 보게 됩니다. 마름은 소작인의 선정과 변경 작황조사 소작료 징수와 보관이 주된 역할이었는데 자신의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여러 악행을 저질르는 인물로 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묘사가 되겠죠. 소작료를 부풀려서 중간에서 차액을 띵겨먹고 소작료 외에도 접대비 등을 명목으로 초과징수하고 심지어는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 소작인에게 강제 노역까지 부과시켰습니다. 또 충군기에는 고리대금업을 해서 소작인들에게 식량이나 쌀을 빌려주고 고리의 원금도 수탈한 것도 바로 마름입니다. 지금도 마름처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질하는 중간관리자들이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서비스 업종의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몰카 제국의 황제라고 이름 붙여진 웹파드 업체 사장 양진호라고 기억하세요? 몇 년 전 굉장히 시끄러웠죠. 온갖 엽기 행각과 폭행 등으로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양진호만큼이나 나쁜 놈들은 머리에 형형색색 물들이고 옆에 보좌하던 임원들이나 간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진호 사장 몹쓸짓 할 때 분위기 띄워주고 직원 폭행할 때도 낄낄거리면서 영상으로 기록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놈들입니다. 조선시대 마름 같은 놈들이죠.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마구 대해도 좋은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전하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시나요? 그러면 노예 근성이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질문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제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댓글에 여러 글이 달립니다. 배우자의 거친 행동 때문에 수십 년간 마음고생하고 있다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이 아주 많이 달리죠. 이와는 반대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처음에는 자립하느라 많이 힘들었고 고생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글도 있습니다. 2, 30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세상 어느 누가 답을 알려준다 해도 그분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누군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만 할 것이 뻔하죠.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그저 하소연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분들입니다. 노예근성을 말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다는 말씀이죠. 학습된 무기력을 표현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생존자인 콜레트 켈리가 쓴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시입니다. 시 전체를 읽어드리기에는 좀 길어서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아주 잘 표현한 대목입니다. 전체 시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옮겨놓도록 할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대목 읽어볼게요. 제가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고요? 저는 그가 무서운데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노예 근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과학의 예의를 표시한다. 상대방이 과학에 친절해서 되레 불쾌하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불편해했던 경험 없으세요? 저는 90도로 인사하는 것과 손님 커피 나오셨어요 하는 것처럼 물건에까지 존대를 마구 부쳐대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나친 겸손과 공손, 과한 친절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 없는 말이나 행동을 들었을 때 불쾌하지만 지나친 공손과 과한 친절을 마주했을 때도 불쾌해집니다. 청년들이 선배나 어른에게 또 회사에서 임원이나 사장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 인사법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바뀌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조폭 깡패들이나 하던 인사였지 않습니까? 조폭들의 90도 인사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을 드러내는 것인데 조폭 문화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 너도 나도 90도 인사를 해야 예의를 갖춘 것으로 생각하고 또 아랫사람이 90도 인사를 해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 윗사람들도 있습니다. 90도 인사를 하는 분들은 정말로 그 인사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공경심이 우러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그렇게 인사도 하지 말고 받지도 마시자고요. 그리고 표현도 적당히 알맞게들 하시고요. 노예 근성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노예 근성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길이 있음에도 힘들 거라는 생각에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남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힘이 있어서 약한 사람들에게 노예 같은 행동과 사고방식을 강요하고 심어주는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를 노예 근성을 찾아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구독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대로 여러분ın, iße요, stream, 심, physicists, Whole, itan,